플라이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 님께서 조비서 어제 0214275XX으로 전화가 왔었는데 이거 청취율 조사 전화였을까요? 아유 망했네 아유 청취율 떨어졌네 아유 아유 전화 왔는데 아유 0.5 떨어졌네 아유 아유 속상해 아유 농담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씨 때문에 청취율 떨어지는거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신경 안 쓴다고 저희는 그런거 신경 아이고 아이고 왜 아파 그 내선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청취율 조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참 굉장히 속상하네요 윤소희님 신청곡 오마이걸의 내 얘기를 들어봐 들을거구요 어 뭐 심심하세요 네 펀펀 이행시 한번 할까요 펀펀 이행시 한번 가보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절대 그런건 아닙니다 펀뻔 펀펀 헷갈려가지고 청취율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구요 펀펀 오늘은 펀펀 이행시 가보도록 하죠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이행시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